토마 썩은 괴롭고 나 못해고 낫다 빨리 먹어 warp 빨리 나가 하루에요 아브라카채브라 나는 최고의 마법사 학교가 될 것이다 마법사 학교가 된다고? 마법사 할 것이다 오빠가 마법사야? 내가 마법사 할 거야 그럼 일주일 뒤에 우리 애 시험이 있어 무슨 사람? 헤리포터 젤리빈을 맞추는 시험이지? 나는 엄청나게 나 이거 완전 다 외웠거든? 나 여기로 갈 테니까 오빠 저기로 가 그래!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없어졌다 다시 나와? 응? 어? 가자고! 어 이거 다 없어졌어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벌써부터 떨어졌어? 역시 호그와트답구만 자 1중 1중 아 저 나는 벌써 알았어 뭔데? 이건 바나나 맛이야 바나나 맛이라고? 아니 귀지 맛이야 우와 바나나 맛! 바나나 맛! 실습이 제일 중요하지 으음 너 진짜 바나나 맛있네 바나나 맛있네 맛있는데? 응 팍 두 다리만 나겠어 가자 가자 이거 대게 응 에이 뭐야 뭐야 으아악 으아악 여기가 헤리포터 타워야 믿으면 안 돼 아갔어 이 요망한 거 나한테 마술을 벌려? 으아악 야 뭐해 아 나 나무 죽었잖아 그 금부 거야? 그럼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우와 이제서 난 우중생이라니까 나무 죽어 나 내가 잘해 이건 치베트맛? 이거 완전 그냥 흑임자 야 흑임자 끄 떡 그냥 뭐야 개리 해리포터야? 아!! 우츠맛? 쟤리맛에 우츠맛이 있다니 우츠맛 근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신자 떡볶이 맛 나는 거 아냐? 신자 떡볶이 맛 같다수라고 있네. 되게 꽃 맛 나는데 오빠 꽃 맛? 그래도 먹을만은 하다. 치과 맛 나 치과 맛. 어딨느냐 가봐 가봐. 뭐야 뭐야. 뭐야 그냥 여기 맞았어. 쨋 이렇게 가는 거로.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 지구가 파란 색깔. 뭐야 뭐야 위에 뭐 뭐야. 오빠 나 좀 있어 죽어. 아우 오빠. 겁나. 겁나 세다. 아 이거 겁나 세다. 거기 스톱. 난 답을 봐버렸다. 무슨 맛이야? 블루베리. 너 너 거니 이제. 아싸. 나는 거니 안 했어. 이것이 마법이라는 것이다. 또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밑에 블루베리로 쓰룩. 아. 오라고 오라고. 야 이렇게 올라오면 된다. 야 됐어. 우와 예스. 어 야 거기 있으면 죽어. 어 안 죽는데? 그렇지만 블루베리 맛은 한 개네. 자 이 맛을 잘 기억하도록 해. 음. 블루베 블루베리맛이. 나등이야. 뭐야. 어. 에이 두깍 싸는데 왜 하나밖에 안 들었어. 맛있다. 어 조심해 조심해. 아 아 아. 오빠 오빠. 왜 걸려 이거. 오빠 나 아까 딴 거 같아. 아니야. 아 그래. 넌 포기하렴. 야 나만 대면 돼. 오빠 초록색깔 뭐지? athletics 맛이야. 어 그럴 수도 있어 코딱지 맛 아니야? 코딱지 맛? 코딱지는 초록색 아... 그래서 이거 무슨 맛이라고? 수박 맛? 수박 맛 같은데 수박 맛? 하하 셀리에 수박 맛은 없어! 과연? 과연? 아 뭐야? 마법사잖아. 아 앞으로 바탕으로... 뭐라 그러네? 가자! 야 뛰어라! 오 오 오 맞았구요. 회 얼리 점프! 회 얼리 점프! 회 얼리... 어 뭔지? 회 얼리 점프! 오 뭐야? 완전 아파 완전 아파. 답이 나오기 전에 맞춰야 돼. 나 시금치 맛! 난 수박 맛! 좋았어. 가자! 흥면! 코딱지 맛! 진짜 코딱지 맛이였어. 코딱지가 초록색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코딱지 많이 먹어봐서... 밥 먹은 거 다 알아? 그럴 줄 알았어. 코딱? 코딱지 맛이야. 누군가의 코딱지를 먹는 맛이군. 가자! 여기지? 여기서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진짜 마법학교 라 그런가? 어디 있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맞아 오빠! 날 따라와!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작년 시험 1등이었잖아 오빠. 너 큰일 났다고 너... 정상자! 무슨 거래야? 아 세이브다! 세이브가 있었어. 해리포터 짤리빈의 맛은 몇 가지 있을까? 스무 가지, 스물 한 가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마법으로 다 알지. 스물 한 가지. 빈누 스태룡이! 이러면은... 알으면 안요? 아... 아 맛있어! 스무 가지였습니다. 아 스무 가지. 솜사탕이 영어가 아닌 것은? 어? 솜사탕 뭔가 클라우드 캔디 같지 않아? 무름 사탕인 거야. 꿀음 사탕. 아니 아닌 것은 있잖아! 왜 거기로 가! 이래서 시험진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맞아요? 자 이거... 아 이거 솜사탕 맛인가 봐 그러면은? 아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솜사탕 맛 이제 좀 맛있는 맛이구나. 솜사탕 맛. 맛있겠다! 음 맛있네. 이거 뭐야? 왼쪽! 인생은 왼쪽! 아싸! 오른쪽 맞았고요! 인생은 왼쪽! 오! 왔어! 오! 시뻘 것 같아. 저기 밑에 뭐가 써져 있었는데? 피맛 아니야 피맛? 아 오빠! 머리 어디 갔어? 분명 뒤에 있었는데? 마법불이었어 내가 방금. 세이브다! 우와 세이브다! 아 답은 체리맛이었습니다. 우와 체리맛인데 사과가 왜 있어? 체리맛이었습니다. 하이 나같이 예쁘다. 아 진짜 체리맛 떨어지다. 와 진짜 체리맛이다. 나 왜 개피맛이 나지? 오 뭘 먹인거야? 저거 개피맛 나! 여기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떨어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오빠! 너 가만히 있어! 너가 좀 우연아! 아니야 나 안 움직였어! 아 진짜! 뽁 뽁 뽁! 아 띨. 아 띨. 오오오오오! 으아아아ㅏㅏㅏㅏ 오오오오오오오악. 오오오오오오. 야 왜이래왜이래? 아 이게 개피 맛이었어? 자 먹어봐라. 개피 맛에 맛을 느껴. 으아아앙.. 아 개피가 이런 맛이야? 고추구 고추 맛있어? 이거 이끼 맛 아니야 이끼 맛? 와우와 움직이다 야 오오오오오오 이거 남자리야 자 이거는 그러면 흙맛이야 진짜? 네 그런거 같은데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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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빠 어딨어? 어딨어? 나 같이 가 흙맛이었습니다 90%가 있어 저거 먹는거지? 아니야 오빠 흙 먹어봤어 저거 맛있을 수 있지 에이 지렁이 맛 나지 두개 아 뭐야 지렁이 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오빠 오빠 야 거기 겁나 바닥 뜨거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지 저거는? 나도 할 수 있어 야아 어 어 뭐야 어 저거 뭐야 자자자자 타타타타 타 어 타타타타 잠깐만 이거 가기 전에 이거 무슨 맛인지 맞춰야돼 빨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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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와 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나는 이미 정답 봤어 피맛이야 아니 그거 너무 고정관념이야 음 모르겠지 정답을 공개합니다 아우 지렁이 맛? 아까지도 지렁이 맛이었는데 또 지렁이 맛? 내가 살다 살다 지렁이 맛까지 먹게 저렀 지준 음 아아아아아아 아 밥만 떨어지네 진짜 맛있는 맛입니다 아아 으흐흐흐흔 가암 레디 안걸려야 갈수있어 오케이 와 이걸 성공하네 왔다 아 어떡해 나 오빠 나 이거 사실 아까 신체 어떤 모양을 봤어 바닐라 맛 그랬으면 좋겠다 기지 맛있나 나 나 정신 그만 나오는 거야 기지 맛 아 뭐야 그러니까 오빠 기지 먹는 거 같잖아 기지 맛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랩도 흙에 나왔어 어 또 그 나오는 거 아니야 오빠 오 나 알겠다 역시 정글도 잔디맛이야 아까 잔디만 나오지 않았어? 풀맛이었습니다 냄새도 그렇게 안 나는데 안 익은 김치 먹는 맛이야 풀 깎으러 가면 냄새 나는 거 있잖아 오빠 뭐해 넵 투두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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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을 왜 맛있는거 먹고싶다 넵 투두쏠 야 어디로 가 빨리 가봐 아 그렇게 가는거야 ? 응 왜 이렇게 가는거 같은데 역시 마법 학교야 우와 이번엔 맛있는 맛 나오게 해 주세요 제빨리 힌트가 있었어 바로 바로 사과맛이 사과맛이 부사과맛 사과맛 난 두개 먹어야지 돼지같은 여자 역시 과일맛이 제일 맛있어 음 이거는 레몬맛? 이번에도 맛있는건가봐 동말맛 나네 이제 그러니까 아 레몬맛 내가 먹어야지 레몬맛 부사과 하나 두개 먹었으니까 오빠 먹어 어때? 오오 맛있어? 정말 시원히 나올 것 같은 맛이야 오 뭐야 이거는 마시네로우야 설마? 이거 우리 머리 아니야 이거? 아 그래 어 그렇네 우리 머리에다가 나뭇가지 꽂혀 놓은건데? 자 오빠 어디갈래? 왼쪽 가겠어 그래 난 오른쪽 가야지 야 너 왜 쓰리라고 아 그래? 와 진짜 왼쪽으로 조금 구워놓으셨네 아 뭐야 어? 아 뭐야 이게 낚시였어? 아 아아아 이제 쓰레기같은 맛은 다 끝났어 여기 마시멜로우가 있었으니까 나무맛 아닐까? 마시멜로우 맛이 있... 나äsident 마시멜로우 아니야? 푸き자 푸 ki 어 마시멜로우 맛! 두통을 샀는데 consistently 맛이 하나 들어있군 안녕 안녕 우와 대박이다 진짜 오 대단한데? 가자 이거 뭐지? 쇼호! 쇼호! 어! 썩은 계란맛! 아직 쓰레기같은 맛! 아 이건 진짜 좀 심각한데 썩은 계란맛은? 썩은 계란맛! 배탈 나는거 아냐? 쇼맹으로 오니까 뭐가 돼? 왜 말 떠올거 같아? 빨리 맛을 헹궈야돼 입을 헹궈야된다고 먹맛이야! 나 무슨 맛이야!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먹으라고 만든 맛이야! 무슨 맛이야! 소세지맛이다! 소세지맛이다! 맞아 오빠 소세지맛 맞아? 어! 맞아 맞아! 우리 비엔나맛이야! 뭐야 오빠! 이거 비누맛이야! 아! 뭐야! 아! 맞다! 이거 쌀쌀하겠지! 아! 빨트머드! 아! 빨트머드! 와! 딱바로 떨어지는 것을 이것을! 흑간이 점프! 와! 이게 그 방방방! 자 답은 비누맛! 비누맛! 예! 가 아닌데? 그래도 상큼은 하겠지? 와! 와! 맛 진짜 표현 잘했다! 이거 뭐지? 이거 약간 과일인데? 이렇게 맛있는 맛이 있단 말이야? 과일! 과일! 대박! 완전 맛있겠다! 이거 껌맛 나 껌맛! 응! 버섯 맛이야? 버섯 맛이야? 오빠 안녕 잘했어! 잘했어 안녕! 나는 떠난다! 토마! 이거 빨리 먹고 빨리 씹고 빨리 삼키면 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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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또 이렇게 후루룩 먹는 것 같아! 후루룩 후루룩! 이거보다 이거 딱받아서 수박맛이다! 빨리 가자! 아! 안돼! 야! 수박맛! 오빠는 안가서 갈때까지 기다려! 빨리! 빨리 먹으면... 와! 이거 맛을 어떻게 표현할수 있지? 토마셀 가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응! 수박맛! 예! 예에에엥!! 낫겠다! 낫겠다. 1등을 하러 간다. 1등 각이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콘텐츠로 들어 가겠습니다. 안뇽~~